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어 팬텀 회차 어 8시간 정도 사냥을 했고 8만 5천마리를 잡았고 메소는 4억 6천 2백정도 됐는데 경불을 좀 판게 했었구요 물약은 1748개 저 1800대까지 들어가네요 물방울성은 2개가 나왔군요 젬스톤은 50개였습니다 그렇지요 보관을 해서 다시 또 모아줍니다 주원이 한 4천 8백개 나왔군요 아 무엇을 아 영상 다시 찍어야겠는데 아 이거 저거 켜놨네 아 그냥 이걸로 갑시다 판매물품 판매물품 전환에 아 판매물품이 좋지 않아요 비싸고 하나도 안팔렸어 아 다 저렴한 것만 팔렸군요 야 언제쯤 팔리나 아주 쉽지 않군요 그래도 한두개 팔렸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팔렸군요 아 팔린 물품이 좋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아 하나 팔렸군요 아 그렇습니다 아 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